선생님이 소고기 전골 간편식으로 출시할 생각이신데 개발자를 나로 해도 되겠지? 예? 이제 엄마랑 딸 사이인데 뭘 그런 걸 따지겠니? 그거랑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. 상관이 없다니? 간편식으로 출시해서 이 식당에 공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출시한다고 해도 그건 제 메뉴입니다. 그럼 왜 내 양녀가 되려는 거니? 말씀하신 것처럼 아저씨한테 돈 왕창 가져다 드리려고요. 그럼 끝까지 날 밀어줘야지. 끝까지 밀어요? 이쯤 사는 집안은 재벌도 못 되면서 집안에 암투라는 게 벌어진단다. 내가 살아남아야 너한테도 좋지 않니? 그래서 암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? 성심을 다해서 날 돕는 거지. 안 돕으면 어떻게 됩니까? 양녀 자리에서 쫓겨납니까? 영신아.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? 이제 딸과 엄마 사이가 되는 건데 그럼 영신이라고 부르지. 뭐라고 부르니? 아직 아닙니다. 너에게 엄청난 부를 누리게 해 주는 거야. 보답을 해야지.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? 그 보답으로 사장님을 밀어드려야 합니까? 당연하지. 그럼 서민경을 밀 거니? 언제까지 밀어드려야 합니까? 적어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. 은퇴할 때까지 제 모든 음식을 사장님의 것으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. 이겁니까? 이 집안 재산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? 제 음식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. 경수 아저씨 할머님께서 아저씨께 전수하신 거고 제가 물려받은 겁니다. 내 마음대로 사장님께 홀라당 가져다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집안 양녀가 되는 게 싫다 이거야? 그런 의미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. 양녀도 되기 전에 모녀지간의 싸움부터 할 생각이니? 모녀지간 아직 아닙니다.